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좋은 아침입니다 출발해볼게요 세번째 방문입니다 세번째 방문 오늘도 없어요 가격 오른거는 찍을 수.. 그때 못 찍어서 가격표가 올랐다고 그러셨잖아 사장님께서 천원? 오백원 천원 오른건가? 우리가 운이 좋았니 바로 손님이 엄청 들어오시네 오늘은 체크아웃하면 오는 건데 열시가 너무 예뻐 체크아웃은 찍었잖아요 네 그니까 면은 안주셨었어요 세번째 왔을 때 주셨었어요 아... 아 그럼 휘대시랑 맛있다 이거 계란 맛있어 진짜 아니 근데 그냥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세수고인 걸로 안해? 응 규동에 샐러드가 올라가는 느낌인 것 같아 네 세수고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1등 여기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엄청 많이 나와요 짠 짠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인과 오묵이 같은데? 양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맛있게 드세요 얼른 드세요 이거 다 먹어 양이 늘어난 거였다 양이 좀 늘어난 거 같은 느낌? 기본 탓이었으면 좋겠는데 양 많은 조치 먹어요 어? 튀었다 나한테 타먹어? 아니 이거 응 양이 많을 때는 숙성으로 끝내야 돼 숙성으로 끝낼 수 있어 빨리 먹어야 돼 진짜 잘 먹었습니다 렁키화테 왔습니다 다 샀습니다 짜잔 피규어는 이쪽에 있어요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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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구먼 나 식빵 식빵 아니면 메론빵 뭐야? 아 애플파이 애플파이도 귀여워 한번 대고 애플파이 얘는 바다그다 이름이 그게 많아? 꼬박사 아니야? 꼬박사 이거는 맛은 있어 보이는데 맛있는 거 많네 딱 추출하거든요 응 나도 약간 이래서 내가 살찌나봐 아니 왔어 놀러왔어 살찌나봐 뭔가 퇴근 코더모 메뉴 나 코더모 메뉴 안 먹어요 혜연 보라 찾았다 우리 인기가 사과라메 먹어보죠 요건 짬뽕입니다 포쇼도 이렇게 종류가 다르구나 어디까지 올라가시나 야채가 엄청 많네 도관이잖아 수지를 좋아하는 신랑이 양보하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저도 선방했어요 돌아갑니다 안녕 그니까 다 먹습니다 껍질은